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반적으로 50견이 발생한 지 6개월 이상 지나고 주사치료, 약물치료, 물리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1, 2개월 이상 지속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호전은 되었지만 여러 차례 재발을 할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. 수술 방법은 2, 3개의 1 내지 2cm 크기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경을 삽입해서 관절내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유착된 관절낭을 일부 잘라주어서 관절막을 늘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